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더불어 노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중만하게 하려하므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있죠. 그쵸? 그 강단 말씀은 보금운동의 플랫폼입니다. 이 말씀을 원단 메시지와 강단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럼 2, 3, 7 보금화, 5천 종족 보금화가 바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100%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아라. 붙잡은 사람 삶 속에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중해 아니면 평생 가다가 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스타트만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3인 1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실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타트만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뭘 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촌말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촌망대, 2, 3, 7, 치유운동. 그런데 그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보금각인 운동입니다. 보금이 각인이 되어져야 나도 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운동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고 현장에서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보금아, 그렇죠? 2, 3, 7보금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원교회 정성도가 정말 말씀 운동, 기도운동, 그리고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1절 다시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거기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믿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었고 보았다, 믿어졌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체험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욕신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욕신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항상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교인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내가 주일이면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수요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금요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왜 교회로 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젠 그냥 노트에 적고 접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남아서 단 5분이라도 기도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노트를 펴고 읽고 듣고 포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느라고 포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포럼할 때 그리고 다시 묵상할 때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안다. 그래 예수가 크리스토 내가 안다. 사단도 압니다. 그쵸?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크리스토 압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줘야 되고 요한처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그쵸? 나의 복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의 것이 나의 언약 뭔가를 내가 붙잡았다. 이것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바란다. 기도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 그게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줘야 복음적 생각과 복음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적 생각과 복음적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창세계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계 3장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루가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 몇 십 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립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화라는 말은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무언가를 이루겠다. 어떻게 너는 해라. 이거를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맺어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보이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맛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간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뭘 나한테 주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현장이 어딘지 나는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잡아도 어디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 때, 깨달을 때,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힙니다. 내 언약으로 들려줍니다. 그때서야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십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계셨던 말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언제,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방황하든, 내가 교회를 안 나오든 상관없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선에 대한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정말 여자의 후선,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아버지 독생자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두 가지. 하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꼭 육신으로 오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공의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쵸? 사랑은 어떤 죄를 지어도 영서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범죄를 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죄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몸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주시면 그럼 우리 모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주시면 공의가 무기력해집니다. 없습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하나라면 사랑의 힘이 빠지고 또 하나라면 공의의 힘이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조 그 방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결박하셨고 죄의 문제를, 원제를 피 흘림으로써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가 그 사랑을 어떻게 얻습니다. 받습니다. 네, 영접함으로서, 믿음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태초부터 나타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라. 너무 중요합니다.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라. 3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아멘 이 3절에는 사도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궁극적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귐입니다. 다른 말로 교제입니다. 사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행위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그냥 믿고 천국에 가라. 그것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설 맨 끝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쵸?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쵸? 함께 하겠다. 전도도 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으면 영접했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젠 네 차례다. 어떤 차례?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아예 저주를 하고 그쵸?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물 한 컵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쵸? 그럼 뭔 말입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전도를 했고 영접한 자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자들이 바울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 그리고 깨달은 우리 매일매일 이거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행위로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네. 사도 요한이 오늘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포럼하는 것도 좋아요.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무장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우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네. 우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매일 현장으로 갑니다. 매일. 집에 있어도 주보여도 그래도 현장입니다. 네. 내가 사는 그 동네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응답을 하겠다. 그것만 원하십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지. 뭘 잘했다고. 그렇죠? 제가 아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조금 잘하면 얼마 전에 너무 본인이 할 일을 안 하거든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책 읽는 거. 숙제하는 거. 매일매일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샀거든요. 근데 핸드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이 한 번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없어. 제가 3시간이나 찾아다녔어요. 이내 모든 그 아파트 놀이터 다 돌았어요. 8개. 3시간을 돌았어요. 3시간. 학교에다가 문자 선생님한테 때리고. 아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어떤 사람은 문방구에 갔다. 문방구에 거기에 들리고. 아무튼 무슨 검사도 아니고. 마중편에는 아파트에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경찰서에다가 내가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두 번째다. 이제는 3시간 지나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없어졌을까? 누가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불안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화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갈까? 그런데 어떤 3학년짜리 아이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자전거에 있다고 내가 다 돌겠대요. 사진을 딱 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걔가 못 찾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님. 관리실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내. 네 말이 맞아. 바로 관리실 갔죠? 이런 이런 애랑 같이 놀았는데. 그런데 어머님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여기 삽니다. 바로 찾더라고. 아마 이름이 다 있나봐요. 바로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놈들이 전화를 안 받아. 다시 전화를 했어. 엄마한테 저도 전화를 했거든요. 두, 세 번.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관리실에서 전화가니까 엄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겠대요. 결국은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거든요. 남자애도 아니고 여자애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더라고. 게임. 얼마나 또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변을 감사하고 찾았으니까. 그래서 당장 뛰어와. 그래서 다 같이 왔어요. 이제 화가 다 풀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 막 때렸죠. 이거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려. 이 놈씨께. 막 때리고. 있는 게임 다. 그때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 제가 만들어줬어요. 핸드폰 있으면 일단 어디에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 내가 처음부터. 야. 게임 30분. 유튜브 30분. 어 뭐 30분. 그. 9시까지다. 그 다음에 잠긴다. 왜요 엄마. 그래서 몰라. 그렇게 애들 핸드폰을 그렇게 해나보다. 그런데 좀 있다가. 엄마가 관리를 하잖아. 그거를. 허용해줘. 그래서 안 돼. 이따가 이따가 모든 게임 삭제해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할 일을 안 하니까. 게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잘하잖아요.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와가지고. 엄마. 그래서 왜. 엄마가 내가 잘한다면. 뭐든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왜. 내가 책 읽었어. 게임 하나만 다운받아주면 안 될까. 그래서 야. 너 책 한 권 읽었다고 잘했다고 생각해. 그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소리. 아버지. 그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주셔야 됩니까? 당연한 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했다고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똑같습니다. 아홉 살살 신우랑 마흔 살 엄마랑 60살 할머니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이 이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내가 들은 거, 본 거, 체험한 거 너희들한테 전달한다. 왜? 왜? 왜 이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었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냥 듣지 말라고. 정말 당연하다고,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겠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 양심을 가주십시오. 양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주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증거되잖아요. 그럼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증거가 될 때 다른 생명도 살아납니다.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기쁨 충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일까요? 와, 엄마가 게임 다운받아줬어. 그때뿐입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 받아주잖아요. 하다가 하다가, 엄마 다른 게임 해주면 안 될까? 바로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이거 아니었는데 다른 거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나와요.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전도해본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십니다. 전도, 진짜 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 내가 전도가 왜 되어지는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네, 해본 사람한테만, 그래서 우리가 겨울, 이제는 봄이잖아요. 겨울 때 우리 다민족위원회에서 설 연휴 때 합숙 훈련을 진행했거든요. 이제는 본부 쪽에 1차 합숙도 없고, 아무튼 합숙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온 새가족들은 아예,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우리 9월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 다민족위원회에서 또 합숙 훈련을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그때 기초메시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 참 합숙 훈련 다 받으셨죠. 기초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목적은 이미 예원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이, 그 외국인들이 다민족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목적으로 우리가 1차 합숙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각 예배부에 그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언제까지 쭈쭈를 먹일 거냐. 언제까지. 다 큰 애를 쭈쭈 먹이면 병신이다.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다 큰 아이가 이제 스스로 고기를 씹어 먹든지, 빵을 씹어 먹든지 상관없어. 일단 내보내야 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예배부에 다민족이 다락방을 하고, 다민족이 포럼하고, 다민족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진짜 그래요. 다민족이 다민족을 데리고 와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번에 제가 수요일 예배에 섰을 때 서강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서강대 학생이 1차 합숙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증까지 나왔잖아요. 주보에.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영어예배부에. 두 명을. 그런데 영어예배부에 있는 다민족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납니다. 급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놀이가 DCK 미리 캠프 진행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우리도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진행했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스무 명 좀 넘는 아이들이 왔었는데 이것도 웬일이에요. 한 명이 은혜를 받잖아요. 가정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친구들도 교회까지 옵니다. 중국어, 러시아, 에베구 그때 TCK 훈련을 받았거든요. TCK들이 부모님이 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애들을 보면서.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을 했거든요. 애들이 변한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 매일 랩런트국이랑 같이 했거든요. 랩런트국 사역자들. 그 나이에 맞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구원의 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 어떤 교육자는 PPT. 어떤 교육자는 또 무슨 준비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를. 예수가 뭐 예수가 크리스도, 죄, 사단, 원제. 그냥 둘둘 단어. 무슨 단어 놀이처럼 다 얘기해. 아무튼 엄마가 들어봐. 온난 예배를 틀어주고 엄마가 그런데 울어요. 울어요. 그런데 그 애는 하는 말이 중학생인 거죠. 중2 하는 말에. 아무튼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봐야 알죠. 해봐야. 해봐야 우리가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크리스도, 예수가 크리스도. 그 크리스도가 나의 크리스도이신가요? 질문해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그렇죠? 3인 1종, 사천 말씀 운동, 사천 망대, 2, 3, 7, 치유 운동 스타트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과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쓰임받고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원교회에 있으면, 예원교회의 성도면, 예원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마다 나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 누구 한 명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안 돌아가요. 잘. 어딘가에 이게 막혀요.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삼석의 우리 현장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아멘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코, 눈, 귀, 손, 발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사야 43장 3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실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현해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서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모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